JYP 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준호의 백상예술대상 2관왕을 축하했다. 앞서 준호는 제58회 백상예술대상에서 mbc 드라마 오쌈의 붉은 끝동으로 tv붐은 남자 최우수 연기상과 틱톡 인기상 2관왕 영예를 안았다. 박진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진실, 성실, 겸손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준호라는 글을 게재했다. 같이 공개한 사진에는 준호가 제58회 백상예술대상에서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이어 세상은 불공평하다. 하지만 길게 두고 볼수록 공평해진다며 준호야 진심으로 멋지고 자랑스럽다. 축하해라고 준호를 진심으로 축하했다. 준호는 전역 후 오쌈의 붉은 끝동을 복귀작으로 택했다. 이산 역을 맡아 한나라 군주로서의 무게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깊이 있는 연기로 표현해내 호평을 받았다. 준호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심사위원 7인 중 4인의 지지를 얻어 최종 수상자로 결정됐다. 사과한 서영의 지지대상